지금 천안. 천안과는 불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. The express train bound for 천안 is now approaching. 거리에서 안전하게 승차합니다. 그럼 천안에 노는 거고요. 우리의 plan은 그 다음 일요일 오후사스에 출연한 폭풍이 있습니다. 굳이 지금 당시 옴을이 구경하는 폭풍이 있습니다. 아시아는 오후사스에 출연한 폭풍이 든 거 3라운드 소스에 출연한 폭풍이다.